이거 뺄꺼야 이거 한 번만 이거 한 번만 어디있네 전 10주의 복귤 아빠의 복귤 밥먹어 양파? 네 이건 안 잘나고 다 떨어지는데? 그래도 너무 커 크기를 크다고 말하는 건 나중에 한 번만 말하는 건 나중에 한 번만 응 고노우타 나니? 고노우타 나니? 고노우타 나니? 고노우타 나니? 고노우타 나니? 고노우타 나니? 세뇌 ym 이따가 형 밥먹고 갔다 오자니까 먹으러 왔다 어, 맞아 맞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하... 네, 가리. 그래, 그래, 그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렇게 하고 따뜻하게 한 다음에 먹으면 돼! 치즈 올린다 올린다 예스! 치즈를... 와 치즈가 엄청 이쁜색이다 그 위에... 와! 전시쯤에 고큐! 바파로 가다 식기洗이... 히로!